저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쪽은... 저는 저쪽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을 강혜진 씨와 던쳐가는데요? 계약을 슬슬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. 선언 지키시죠. 기억 안 나요? 계속 기다려.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리면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. 생각도 하지 말자. 생각도 하지 말자.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알아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미안해요. 제 실수였어요. 오늘 못 갈 것 같아요. 우리 가요. 상하 씨. 나랑 합시다.